투리달다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스키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랙버틀 10년입니다. 데일리샷에는 6만원에 판매중이고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34,98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맛은 캐러멜 맛과 비스킷 맛이 나면서 살짝 짠맛과 스모키한 맛이 나는 피트 계열입니다. 너무 과한 피트가 아닙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트레이더스가 멀어서 못 가신다고요? 그럼 포켓CU 앱을 설치하시면 CU에 38,6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끝!